안녕하세요 모터 레프 김상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폭스바겐 아테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테온은 제가 이미 작년 2월달쯤에도 리뷰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여름에 부산에 다녀오는 리뷰까지도 찍었습니다 세 번째 아테온을 다루는 시간이에요 이 모델은 연식 변경이 되면서 일부 디자인들이 달라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4륜 구동 시스템 포모션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럼 아테온 포모션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연식 변경이 되면서 일부 디자인들이 달라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4륜 구동 시스템 포모션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 4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6,100만원입니다 그 아래 트림은 5,800만원, 가장 낮은 트림, 엔트리 트림은 5,300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연식 변경 모델에서는 휠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2인치도 커졌어요 기존에는 18인치가 가장 큰 사이즈였는데 이 4륜 구동 모델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자동차에서는 휠 크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타이어드 기존에는 컨티넨탈의 에코 컨택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피렐리의 피제로 타이어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올 시즌 타이어도 아니고요 완벽하게 고성능을 낼 수 있는 피렐리 피제로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 화려한 옆선 같은 경우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아반떼 단차 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이렇게 선을 가로로 길게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 단차 같은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정말 매끈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포더 쿠페의 대중화를 이끈 모델답게 프레임리스 도어도 채택을 하고 있고요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된 만큼 조금 더 옆면이 매끈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확실히 이 아래쪽 면적이 두툼하고 위의 쪽 그린하우스가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역동적인 느낌도 들고 쿠페의 느낌이 더 살아나 있습니다 뒷모습의 변화도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 포모션 배지가 붙어 있는 정도고요 이 램프류를 좀 다듬고 범퍼, 그릴의 형상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초기 모델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미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여전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테오는 실용적인 면도 굉장히 강조가 돼 있는데 트렁크를 위로 여는 방식 패스트백이 주는 여러 가지 장점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로로도 넓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긴 짐도 수월하게 넣을 수 있고요 시트는 이제 스키스로도 있고 6대 4로 폴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인오디오 시스템의 우퍼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런 그물망 같은 경우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끝쪽도 전부 금속으로 마무리가 돼 있는 그물망이 적용이 돼 있고요 가림막을 이제 제거하면 훨씬 더 열린 공간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테온에서 차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차는 트렁크가 좀 더 낮게 있는 세단이다 보니까 SUV에 비해서는 기울기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그나마 이 차는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 변화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중점적일 것 같아요 연식 변경이지만 시스템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좀 디지털이 주는 자유로움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됐어요 언제나 폭스바겐이 USB 포트에 인색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USB 포트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독일 본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국내 PDI 센터에서 달아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한 발 늦었죠? 이제 남들은 전부 무선 충전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은 이제 USB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좀 남들과 스텝은 맞춰서 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디자인들은 전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런 트림도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주고 딱딱한 플라스틱보다는 푹신한 재질로 곳곳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 그리고 기능성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동으로 움직이는 거는 기본이고요 통풍, 열선 지원되고 마사지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은 다인 오디오가 적용이 돼 있고요 이 곳곳에 마감들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 도어 포켓 쪽에도 이 안쪽에는 이제 부직포로 마감을 해놨거든요 보통 볼륨 브랜드는 여기를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처리를 하는데 부직포를 대놓게 되면 짐을 넣었을 때 짐이 흔들리면서 내는 소음들 이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감들을 다 해놨고요 뒷좌석 공간은 이런 포더 쿠페 중에서도 가장 넉넉한 편입니다 이 차보다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공간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뒷좌석에 대한 여유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차보다 훨씬 더 큰 CS, A7 같은 차보다도 어떻게 보면 뒷좌석 공간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루프라인은 아찔하게 떨어지고 있지만 머리 공간의 여유도 상당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세단의 머리 공간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노하우에서 나오는 힘이죠 오랫동안 포더 쿠펜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하우가 굉장히 출중한 것 같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별도의 편의 장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V 단장이 있는데 USB 포트는 없어요 열선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컵 홀더가 있고요 뒷좌석에도 무드램프가 적용이 돼 있고요 소재는 앞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창문이 딱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갑니다 방금까지 노하우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노하우가 있었으면 이것까지 다 내렸겠죠 노하우를 가지고는 있는데 한 반만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외에 공간적인 부족함이나 불편함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시트 각도도 상당히 누워있고 시트 쿠션도 허벅지 부분 말고 이 안쪽 엉덩이 부분은 꽤 푹신하기 때문에 장시간을 달려도 불편함이 크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연식 변경이 되면서 디자인도 소소하게 달라졌고 무엇보다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된 게 큰 특징입니다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다른 차들과 속도를 맞춰서 달릴 때는 큰 변화가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속도를 조금 높이거나 와인딩을 달리거나 빠른 속도로 코너를 지나갈 때는 분명히 차이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기존 아테온 전륜구동 모델이 사용하고 있었던 타이어는 주행 성능보다는 구름 저항을 최소화시킨 연비를 더 많이 고려한 타이어였습니다 4륜구동에 휠도 커졌고 고성능 타이어가 적용되다 보니까 연비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차의 생김새나 이 차가 추구하는 것에는 조금 더 성격이 잘 맞아 떨어지는 조합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크게 흥잡을 부분이 없었거든요 전륜구동 모델이지만 언더스티어가 큰 편도 아니었고 서스펜션도 주행 모드에 따라서 감세력이 달라지는 부분까지도 있었고요 고성능 타이어, 4륜구동 시스템, 무게 밸런스,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는 전륜구동 모델이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끝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륜구동 모델 중에서도 하드코어한 모델이 있지만 좀 편안하게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세단 중에서는 갖춰놓은 이런 패키징은 정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본격적인 하드코어한 세단들도 있습니다 벨로스터 같은 전륜구동이지만 고성능 모델도 있고 GTI 모델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세단 중에서는 가장 스포티한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도 동반되어 있는 아테온입니다 최고 출력 190마력, 최애 토크는 40.9km인데 이 정도 수치는 독일의 컴팩트 프리미엄 세단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륜구동과 후륜구동의 차이는 있겠지만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폭스바겐보다 훨씬 더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BMW 벤츠, 아우디와 비교해서도 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능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감각 면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진 않아요 스포츠 모드에서 달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속도 해주고 DSG 변속기 자체가 변속도 빠를 뿐더러 이런 주행 상황, 그리고 수동 모드, 그리고 운전자의 패턴에 따라서 다채롭게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까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성능 타이어를 선택하고 나서 타이어 소음이 조금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엔질 회전수를 높이게 되면 디젤 사운드가 귀에 선명하게 들리긴 해요 폭스바인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임에도 다른 브랜드와는 소리가 좀 달라요 걸걸대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의 디젤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은 레드존이 4500rpm에서부터 표시가 되는데 예전에 5000rpm 이상 쓰는 디젤 엔진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엔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질감이 부드럽고 매끈합니다 물론 지금 타고 있는 2.0 TDI 엔진도 질감은 상당히 부드러워요 컴포트 모드로 정속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디젤 사운드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요 진동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회전 상태일 때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진이 돌기 시작할 때는 진동이나 소음이 좀 큰 편이긴 해요 달리는 상황에서는 그런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4륜 구동 모델이 추가되면서 가장 비싼 트림으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모델들이 갖고 있었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들어가 있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레인 어시스트 스스로 스티어링 휠을 돌려주는 시스템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차의 간격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있고요 후측방 경고 시스템, 리어 트래픽 경고, 프론트 어시스트 긴급 정지 시스템이라 봐야겠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을 전방 카메라로 인식을 하고 가고 있는데 국산차에 비해서 차선 인식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쪽 차선만 물고 가고 있어요 차선 중앙에 놓이게끔 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국내 내비게이션이 가장 좋긴 해요 가장 직관적이고 우리에게 익숙해서 좋긴 좋은데 이게 연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같은 경우는 국내 내비게이션을 안 쓰고 안 좋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본인들의 자체적인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자체적인 내비게이션을 쓰게 되면 어쨌든 호환성 문제에서는 자유로운데 이렇게 국내 내비게이션을 달아놓다 보니까 지금 호환이 안 되죠 일부 되긴 해요 이 목적지를 알려주긴 합니다 알려주긴 하는데 근데 원래 제대로 호환이 된다면 이 디지털 클러스터에서도 지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예 내비게이션 안내가 완벽하게 나오는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 부분이 호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살짝 아쉽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만족도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타이어 성능 좋고요 차량의 무게중심 좋고요 4륜구동 시스템의 도움까지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테온을 운전을 하게 되면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펙들이 굉장히 잘 짜여진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아테온 국내 처음으로 출시하게 되는 4모션 TDI 모델입니다 제가 지금 장갑을 자꾸 벗었다 꼈다 하는 이유는 ESP 제어 버튼이 물리 버튼으로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낀 상태에서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과연 어떤 모드로 타는 게 좋을지 계속해서 고민 중입니다 일단 끄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에서 자동 변속 모드를 쓰고 있는데 역시나 듀얼 클러치의 아주 빠른 RPM 반응은 반갑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저 변속 모드의 표시가 D 기어단스에서 S 기어단스 스포츠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네 자이언트 코너 하나를 먼저 집어넣는데 생각보다 이 앞쪽에 그립이 막강합니다 지금 245mm 규격의 19인치 피젤로 타이어가 전부 동일하게 4짝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뭐 처음 봤을 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190마력이라는 출력에 비했을 때에도 적당하거나 살짝 오버 스펙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역시나 굉장히 굳건하고 묵직한 느낌으로 앞머리를 돌려줍니다 이 극력이 젤로스터 M1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스포츠 모드에서도 트랙 주행 정도의 어떤 횡지를 걸어주게 되면 지금 지포스 게이지가 가운데 표시가 되고는 있지만 코너에서는 뭐 아주 쉽게 그냥 일지를 쉽게 찍어서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이 차의 타이어가 주는 접지력의 이 막강함에 비해서 스페셜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고급 세당다운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감사력 변화가 살짝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롤을 살짝은 느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 차의 성격이 완전한 스포츠카가 아님을 감안하면 오우 자 지금 1코너 2코너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드럽게 뒤쪽이 흐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ASR이 개입을 다시 해버리네요 다 껐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의 영역까지 들어가면 개입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변속모드는 제가 로우 시동으로 자꾸 애니어를 만지는데 일단 스포츠의 오토모드로 놓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을 처리하는 능력이 여유가 있어요 자 저는 이 사륜구동계가 지나치게 덤덤한 느낌을 주는 거 아닐까 약간 그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꼬리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일브레이킹을 이용한다면 하중을 적정히 앞으로 쏟아준 상태에서 살짝살짝씩 리어 타이어를 바깥쪽으로 흘리는 양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용이에요 재미있는 가로 배치 엔진들의 몇몇 차종에서 볼 수 있는 핸들링 특성이죠 자 S모드에서는 변속이 대략 4,300 정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ESP 오프 버튼이 들어있는데 그 밑에 ESP가 개입하고 있는 버튼이 들어오는 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죠 되게 굳건한 그립 그리고 적당한 롤링 약간 좀 상반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 운전자가 느껴지는 경험 면에서는 꽤나 여유가 좀 있고요 자신감도 어느 정도 좀 생깁니다 충분히 이 차의 어떤 기울어짐을 운전자가 조작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다운시프팅도 역시나 빠르고 정확하게 다음 RPM으로 물고 들어갑니다 확실히 헤어핀을 지나서 올라오는 오르막 구간에서는 이 190마력이라는 출력이 살짝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게 물론 서킷용으로 타는 차는 절대 아니겠습니다만 차체가 주는 견고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이 190마력 정도 출력보다 한 4,50마력 정도 더 높은 디젤 버전이 있다고 한다면 꽤나 재밌게 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터미널 때 정말 미묘하게 뒤쪽을 슬라이드 시키는 이유 재미가 꽤나 쏠쏠합니다 마지막 코너 돌아와서 2분 6초 6초를 기록합니다 랩타임보다는 사실 랩타임은 빨간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 랩타임과 별개로 코너에서 운전자와 차가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확실히 재미가 있어요 앞바퀴 굴림 아태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굳건한 느낌으로 언더스퀘어를 잘 느끼기 힘든 그런 핸들링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 차는 코너 탈출 시에 어디에서 가속페달을 밟아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스로틀 페달을 운전자가 막 이렇게 세밀하게 컨트롤할 필요까지가 없어졌어요 그냥 밟으면 그 다음에는 차가 알아서 사실 여유가 있으면 앞쪽으로 좀 더 보내주고 부족하면 뒤쪽으로 50%를 보내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운전 자체가 보다 더 쉬워졌고 아주 직관적입니다 뭐 쉬워졌지만 재미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맘이 드네요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주행 한계에 대한 여지가 늘어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탔었던 전륜구동 모델도 일상적인 주행에서 조금 더 내가 기분을 내면서 달릴 때에도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모션 모델 말고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프레티지 모델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제는 전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전륜구동 모델도 상품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테온 페이스리프트 모델까지 나왔고 슈팅 브레이크 모델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늦씬하게 디자인이 예쁘게 빠진 모델인데 개인적으로 웨건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모델이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구매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앞으로 출시하게 된 새로운 아테온과 다시 한번 영상을 찍는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레프 김상령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